1분으로 떠나보내야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떠나라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윤석열은 여러분이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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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청하고 떠나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반전은 1분 반전은 여러분들이 떠나라고 떠나라 떠나라 손등이 떠나라고 이렇게 태어나도 이렇게 가장 소수한 아이템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르신 몸이 많이 되지예? 저도 허리가 이래 아픈데 어르신들 아유 연세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몸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이 된건 되다. 역사에 보탬이 되려고 해도 몸이 된건 되다. 왜 안되고 기분은 좋은가 이것 좀 그렇다. 몸이 안되고 역사에 보탬이 될 수 없다. 이것 좀 그렇다. 아유 현명하심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식당 눈물 없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 식당 눈물 없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유 그것도 그러네요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졌어. 아유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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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촛불을 훨씬 현명하셔가 오 여기 이루어졌어요.